전통 한지예술가인 영담스님이 운영하는 경북 청도 영담 한지미술관이 지난 13일 한지를 소재로 한 한지의 향연 구름의 달가듯이 주제작품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. 개회식에서 영담스님은 미술관 이전과 전시준비가 맞물려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이번 전시회가 한지공예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한지작품전시회에 영담 한지미술관장인 영담스님과 이종국 한지작을 포함한 작가 15인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 26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.